Q. 골든차일드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오늘 이번주에 골든차일드 대표로 제가 워크쇼 컨택을 진행해봤는데 그 영상으로 여러분께 수줍지만 부끄럽지만 여러분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게 될지 참 궁금해요 어깨자랑 영택이 어깨자랑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Q. 골든차일드 Dell Y입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는 12월 이번 시즌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Q. 시즌송 Q. 제가 활용할 소품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Has idiot 수사를 던져서 editing 어떤 소품을 진행할 지 팬들아 gaan 하닌께 Superior 그러면 발.... 완력 Då 그러면 이걸 주시고요 ㅋㅋ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올까요 그대 밤은 위에 눈이 올까요 아침 눈에 커튼을 열면 눈이 올까요 눈에 와이에 따뜻한 노래와 함께 행복한 연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찍어봤는데 또 우리 멤버들도 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완력기 한 번만 물어봤는데 그럼 주찬군이 완력기로 자기가 생각하는 겨울노래 겨울노래? 못노래겠어요 제가 낮쩌놨네요 제가 좀 낮쩌놨어요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참 쉬운걸 떨어뜨리면 다시 불러요 시작 시작 그냥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어렵네요 또 선글라스가 있죠 저는 지범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지범이 잘 어울려요 하겠습니다 긴 눈 사이로 긴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참기도하다 잘 어울려요 이렇게 제가 했던 컨택을 또 멤버들이 또 하니까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이 나긴 하네요 다음 컨택을 기다리면서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연말 되세요 즐거운 연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